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시간엔 재래 부분에서 최송정 선생님께서 선비의 모습으로 딱 등장을 하셨었어요 재래부까지 착장법까지 모델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상견례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최송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시고 계셨나요 예예 편안히 잘 쉬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견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오늘은 상견례에 어떤 말씀부터 시작을 해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선비의 개념을 물론 익히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선비라면은 겉과 속이 반듯하고 또한 처음과 끝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학문을 익혀서 대학에 있는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화 팔조목이 있잖아요 네 네 뭐 실천에 옮기는 것을 선비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래가지고 선비가 되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군자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현인이 되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성인이 되는데 네 신인의 경지까지 가서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건 그런 게 상견례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대중이 학문의 뜻을 두고 공부를 해가지고 예법을 잘 지키는 것을 선비라고 그럽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선비가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사람을 많이 있을수록 그 세상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선비가 선비를 사귀고 또 사귀고 하는 그런 예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상견례라고 그러는데 네 선비가 서로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하고 손님을 모셔놓고 좋은 덕담을 듣고 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을 잠시 여기서 의식의 진행에 대한 것은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고 설명만 잠깐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상견례라고 보면은 네 선비는 뜻을 숭장하는 바 네 그 윤리와 도덕의 뜻을 숭장하죠 네 성인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기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또한 남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말과 행동으로 자기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네 네 네 또 서로의 뜻을 온전히 하려고 힘쓸 때에는 모름지기 예절이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경하고 네 내 자신은 낮추고 남을 이렇게 공경하는 것 네 그리고 사양하며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나는 뒤로 하는 그런 것을 사양하며 감사하는 것인데 남의 뜻을 공경하고 나의 뜻을 사양하는 데서 서로가 감사하면서 만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므로 사람이 친구와 처음으로 사귐에 예법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나이가 비슷한 사람의 사귐은 붕으로서의 인륜이 맺어진지라 반드시 나의 인간성을 북돋우고 또 친구에게 착하고 어질름을 일깨워주어야 되는 신의가 있으므로 요즘 신의가 나왔는데 사람 신이라는 것은 믿음과 정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이 믿음과 정의를 잃어버리면 자기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데 오늘날 정말로 학자들부터 본을 보여가지고 이것이 있어야 사회가 명랑해지고 국가가 부강해질 것입니다 네 신의가 아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에 그 즐거움과 책임을 함께 가지게 되는 바 선비의 만남에 지극한 절차를 갖추어서 그 의리를 돈독히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사상 견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붕우와 또 아는 사람은 이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구별이 된다 네 의식 안하고 허고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네 네 네 의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신의를 분명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서로 인격이 격상이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붕우윤리는 오류는 하나다 오류는 인륜으로서 그 사이에 무한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가까운 사이인 것이 된다 네 가까운 그 서로 신의를 지켜야만 돈독한 그런 친밀감이 생기고 네 그래서 항상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상이 같아야 되므로 뜻이 같고 또 학문이 같고 사상이 같아야 그처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으므로 예절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데까지 진행하는 것이 사상 견제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상 견제의 절차는 다음 도표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사상 견제의 청견, 전지, 또한 반견, 전원, 계식 이것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신의라는 것도 대단히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말과 행동은 같아야 된다라는 언행일치가 생각이 났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세상에 나의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면 불편함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이 꽤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 향후 저기 상견례하는 그 절차에서 제가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이 청견이라고 하는 이 청견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청할청자지요 볼견자지요 청견 문자 그대로 이 의식을 사상견례를 내가 준비를 하고서 의식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 혼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구를 하나 사귀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귀빈을 아주 그 덕망이 있고 학식이 높은 분 네 이런 분을 내가 저분하고 앞으로 부모관계를 맺고 싶다 할 때 그분을 찾아가려면은 그냥 면소들로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의식을 딱 준비를 해놓고 날짜를 받아서 시간 딱 정해놓고 그분에게 찾아갑니다 네 그래갖고 뵙기를 청해요 이제 그러면 거기서 허락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또 말이 있어요 네 유유상종과 또 주역에서 말하는 같은 비슷한 것들이 서로 모이는 거라고 그래요 네 네 동기상구 그러니까 같은 기운끼리 모이고 구름은 구름끼리 모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소나무는 소나무 밭대로 모이고 모든 짐승들이나 같은 부류끼리 모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내게 인격을 나도 얼마만큼 갖췄는데 내가 나와 비슷한 친구를 사귀려면은 네 그 동망이 있고 교양 지식이 많은 분들 그런 분을 이제 가서 딱 선정을 해놓고 찾아가요 네 가가지고 뵙기를 청합니다 네 그러면 그분도 역시 공묘한 인격 이분도 역시 주인도 네 그 인격이 비슷한 분이기 때문에 사양을 못하잖아요 네 저분도 역시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허락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나보기를 청함이 청견입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말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끼리끼리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자기하고의 뭐가 맞아떨어지는 애들하고 자꾸만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초록은 동색이고 끼리끼리 모이고 한다라는 그 말씀으로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친구라는 것은 연영 차이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뭐 자기 부모뻘 되는 분도 친구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렇지만은 서로 막 터놓고 벗은 못 하죠 그럼요 존경하면서 친구로 사귑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귀천을 따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본도 않고 인격만 구매하면 친구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전지라고 했거든요 선생님 네 전지는 이게 그 폐백지자예요 이자가 네 전할정자 폐백지자 네 폐백이라는 건 요즘 말로 선물이죠 네 그냥 빈두도록 갈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거기에 격에 맞는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드립니다 네 그것을 전지라고 그럽니다 네 폐백을 전하는데 여기서 폐백하면 왜 무슨 뭐 주단을 쉽게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친구의 사귀물 친구의 만남을 위해서의 최고의 폐백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꿩이 선비를 상징합니다 아 네 꿩 속답에 닭 대신 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닭보다도 조금 더 격이 높은 게 꿩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닭은 이게 주인이 먹이를 주워서 기르는 거고 네 꿩은 자기 스스로 전부 그 먹이를 찾아서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잖아요 네 그래서 꿩이 한급이 높아요 그래서 주로 꿩 같은 것을 많이 하고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기 종류로는 그런 것이 좋고 네 뭐 형편에 따라서 가령 내가 좀 힘이 버거운데 꼭 사귀고 싶으면 계란 한구름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큰 선물 보다도 네 그러니까 내가 자기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알맞는 선물 가령 뭐 자동차도 한 대 사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논도 몇 맞이 사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친구는 네 친구는 그냥 내 있는 거 그대로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것을 친구라고 그럽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반견이 있어요 반견 네 반견은 이제 의식을 다 바치고 돌아가는 것 네 손님을 만나보고 이제 인사 다 끝나고 돌아오는 것 임무를 바치고 그것을 반견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그 다음에 전언 그랬거든요 전언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친구로 사귀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 겁니까 말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러저러해서 내가 당신과 평생토록 아주 다정한 친구가 되어가지고 이 바치 일평생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자기 뜻을 밝히는 거예요 네 그게 전언입니다 네 네 아 참 어렵네요 정말 네 네 그 다음에 또 괴식이라고도 있는데요 네 괴식은 이제 의식을 다 마치고 네 끝나면은 간다 끝나고 가면은 서로 이것을 음식물을 보내는 거예요 고맙다고 네 감사의 답을 하는 거죠 이게 서로 오늘 친구하자고 그랬는데 친구가 돼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까 네 그렇죠 서로 이제 여기서 주문 저기서도 할 수 있고 네 네 그런 것을 괴식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어떻게 혼례의 의식하고도 거의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빈출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빈출 이것은 긴 문자 그대로 손님이 나간다가 다 일 끝내고 돌아간다는 자기 자택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청견의 의미는 그 친구를 메꾸자 하는 그분에게 사전에 연락은 취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거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사상견례 사상견례의 절차가 혼인의 절차하고 흡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죠 네 네 나에게 귀한 정말 친구보다 더한 보물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 친구 맺는 것도 쉬운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그렇죠 사상 사상이 같아야 되고 이념이 같아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정말 친구를 하나 사귀더라도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네 이런 귀한 그런 친구를 만난다는 그 즐거움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일생 동안에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또 그 사람과 뜻이 맞아서 어디든지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사귀면 성공했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대학에 있을 때도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간관계가 85%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가짐으로써 이 사회에서 나는 성공을 했느냐 성공을 못했느냐 이거에 대한 가름도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한 그러니까 전공 분야에 관련 전문직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15% 정도밖에 되지 않고 어떤 사람하고의 내가 인맥을 쌓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공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해서 85 대 15 이 정도로 해서 미국 카네기 대학에서 발표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85 대 15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또 없다가도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좋은 친구라든가 좋은 친구라든가 좋은 인맥을 쌓고 있는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고 그러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선생님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를 사귀면 예법에 철저해야 되고 윤리도덕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신이 믿음과 정이 이것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잃어버리면 절대 친구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정이 지금 선생님하고 이 시간을 같이 하면서 과연 나에게 참 친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참 친구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내일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친구는 두 명? 두세 명 정도면 그것도 많을까요 선생님? 두세 명 정도면 대성공이죠 그래요?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?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친구 네 네 그런 친구분은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그런 친구분이 계신가요? 글쎄요 이게 친구는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수양이 덜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하는 친구는 아직은 못 사귀었습니다 아직 없으시네요 네 지금도 늦지 않으셨죠 선생님 앞으로 노력해야죠 네 네 정말 공부 학문에 정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참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 그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선생님이 행복한 노후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아주 노력을 좀 많이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 내 마음을 내놓을 수 있고 정말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과연 있나 하고 오늘부터 좀 곰곰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네 네 그래서 이 사상견례의 절차가 여섯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덧붙여야 될 이야기들이 꽤 있으실 것 같고 손님을 청해서 뵈면 차 한 잔이라도 또 나누어야 되는 그런 또 의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폐백을 전하는 것도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떤 폐백이 좋을까라는 고심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죠 네 고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님을 그렇게 귀한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쉽게 헤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요즘 같으면 네 어떻게 할까요 요즘 같으면 네 뭐 술자석이 벌어지겠죠 네 네 술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술도 음식이라 그래서 많이 먹지 말라 이렇게 어른들께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주중 불어는 진 군자요 최상 분명은 시장불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어렸을 때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말인데 술을 먹고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참 군자요 네 이 재물에 대한 분명한 것은 서로 분명히 우물우물 넘어가지 않고 분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대장부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항상 여기도 역시 조금 전에 하신 내가 말씀한 것 같이 그 말이 또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신입니다 네 그래서 선비가 세치해서 한번 내놓은 말은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엎지러진 물과 같기 때문에 네 잔디밭에다 물을 엎지러 놓고 다시 못 그럼요 다시 취할 수 없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선비의 입에서 세치협에서 딱 떨어진 말은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선비정신이 투철하다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네 공자님도 장자님도 사람을 취할 때 뭐 아홉 가지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도 술보릇이 어떤가를 좀 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상견례에 대한 절착 이야기까지 다 들었는데요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상견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져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